3시간 걸렸지? 3시간. 3시간. 앉았어. 앉았어. 앉아? 맞아, 언니 앉았었어. 맞아, 언니 앉았었어. 어떡해. 왜? 너무 게임 찢었어. 네, 뭐라고요? 나 게임하고 있었어. 2등 했어. 오, 이러면. 축하했어. 어떻게 카트에서 2등을 하니? 아, 오늘 민주 씨. 또 게임이구만. 카트 난다, 진짜. 카트만 바로 7시간, 8시간. 쓸쓸하다. 현대 사회에. 현대 사회에. 현대예요. 완벽. 진짜.